네 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. 영신덕이 오늘 화분 또 신제품들이 들어와서 또 올려봅니다. 뒤에는 또 다른 애들이 또 전에 있던 애들 올리니까요. 앞에만 신제품 잘 보시고요. 새로 들어온 화분들은 할인가로 저렴하게 찍어서 올렸습니다. 전부 다 저렴할 겁니다 아마. 자 오늘 곧션분이고요. 202번 대가 가로가 16이고 높이가 16.5 소가 11.5 높이가 12.5 16,000원 짜리입니다. 요렇게 세트로 돼 있어요. 자 적은 사이즈가 요렇게 생겼고요. 네 자 요렇게 큰 사이즈가 엄청 커져 16cm나 되니까 넉넉한 사이즈예요. 그 다음에 색깔은 요렇게 세트로 색깔이 똑같아요. 겉에까 하고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두개가 세트로 갑니다. 네 세트에 16,000원이 엄청 싸죠. 얘가 크기가 엄청 커가지고 하나에 15,000원 짜리 정도? 네 이거는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곧션분 네 대자가 가로가 16 높이가 16.5 소 가로가 11.5 높이가 12.5 네 소자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. 네 세트값 16,000원입니다. 자 203번 가로가 12.5 높이가 11.5 8,000원 짜리입니다. 얘는 원래 만원 짜리인데요. 네 세일값 8,000원. 어 사각이고 참 좋습니다. 이게 수제화분 인거 아시죠? 네 개인이 이렇게 그림 다 그려서 만드는 수제화분인데 어 앞에 색깔은 거의 비슷해요. 조금씩 틀리긴 한데 거의 비슷비슷해요. 네 자 203번 가로가 12.5 높이가 11.5 8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전에도 이건 나간 게 있는데 어 이렇게 색깔이 분홍색깔하고 노란색깔 꽃이 있어요. 근데 어 이렇게 노란색깔은 세 개밖에 없어요. 세 개 전부 다 분홍색으로 꽃이 들어왔습니다. 자 가로가 18cm나 되고요. 높이가 22cm나 됩니다. 15,000원 밖에 안 합니다. 어 얘는 들어오자마자 마감된 화분인데 아이고 안 빠져 제가 혼자 영상을 찍다보니까 엄청 영상이 다 잡히지도 않네요. 이렇게 큽니다. 물구멍도 크고 네 이렇게 엄청 크죠? 네 뒤에는 어 이렇게 생겼어요. 자 이렇게 꽃은 노란색하고 분홍색 두 개 있는데요. 노란색은 세 개밖에 없다는 거. 네 자 204번 가로가 18 높이가 12.15,000원에 갑니다. 지금 가는 거는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. 자 205번 가로가 10 높이가 15,000원짜리입니다. 얘는 정말 손이 많이 갔을 것 같고 기계를 찍어내는가 봐요.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네 아주 멋지게 화분을 만들어놨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네 이것도 국내분입니다. 자 205번 가로가 10 높이가 15,000원짜리입니다. 206번도 만원짜리인데 8,000원에 갑니다. 자 가로가 12.5 높이가 12.5 8,000원 이 사이즈에 8,000원이 엄청 싼 거예요. 이렇게 커요. 네 이렇게 12.5cm나 되니까 가로가 사각이 12.5cm면 엄청 큰 거예요. 네 자 다 무늬는 어 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. 이렇게 모양만 근데 그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. 자 206번 가로가 12.5 높이가 12.5 네 8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얘도 단가가 엄청 비싼데 엄청 싸게 때립니다. 자 207번 가로가 15.5 높이가 11.5 14,000원입니다. 동그랗고 엄청 커요. 이렇게 뒤에는 무늬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. 네 앞에만 무늬가 이렇게 되어있어요. 아까 사각 갖고 온 거하고 똑같은 집인데요. 자 이렇게 엄청 크죠? 네 자 207번 가로가 15.5 높이가 11.5 네 14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얘 수제화분도 12,000원에 나올 수가 없는 수제화분도인데요.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일일이 한다는 거 자 208번 가로가 14 높이가 12.5 12,000원입니다. 전에 이거 없어가지고 마감되어 못 사신 분들이 계셔요. 다시 들어왔으니까요. 얼굴은 조금씩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. 거의 14도 있고 14.5도 있고 막 그럽니다. 조금씩 틀리고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요. 모양이 모양이라던가 높이도 살짝씩 다르고 네 생김새도 다릅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발은 이렇게 3개 네 그리고 튼튼합니다. 아주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. 무늬는 거의 비슷하고요. 자 208번 가로가 14 높이가 12.5 수리화분입니다. 네 12,000원에 갑니다. 자 209번은 수입입니다. 가로가 9 높이가 12.5 만원짜리 7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튤립이고요. 네 수입이고요.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자 색깔은 노란색하고 주황색 전에는 4가지 색이 있는데 한가지 색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3가지 색이 있습니다. 튤립 이쁘죠? 네 3가지 색 이렇게 같이 놔두면 멋있을 것 같죠? 네 미인종류 심으면 딱입니다. 자 209번 가로가 9 높이가 12.5 만원짜리 7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이것도 210번도 수입입니다. 가로가 9.5 높이가 8 7,000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는 요렇게 생겼고 네 무늬가 이쁘죠? 요렇게 요렇게 생겼 뒤에는 무늬가 거의 없죠? 요렇게 밑에 요렇게 네 색깔은 4가지 색이 있어요. 자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4가지 색이 있습니다. 자 210번 가로가 9.5 높이가 8 7,000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211번 갑니다. 가로가 12.5 높이가 9 7,000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요렇게 생김새가 요렇게 생겼어요. 자 요렇게 얘도 얘도 색깔이 4가지 색이 있습니다. 하늘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요렇게 자 211번 가로가 12.9 아니 12.5 높이가 9 7,000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212번은 국내분입니다. 자 212번 가로가 10.5 높이가 11 5,000원짜리 2개에 9,000원에 판매합니다. 석류분이라고 합니다. 얘는 석류분이라고 석류같이 생겼죠? 네 여기는 국내분이에요. 수입이 아닙니다. 자 212번 가로가 10.5 높이가 11 7,000원짜리 2개에 9,000원에 판매합니다. 자 212번 가로가 8.5 높이가 11 7,000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는 6개 남았네요. 요렇게 커즈노치 2마리 있고 요렇게 다리가 4개 있고 요렇게 얘도 색깔이 4가지 색깔이 있어요. 오 하늘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요렇게 6개 남았어요. 재고가 6개 자 212번 가로가 8.5 높이가 11 7,000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. 215번은 국내분입니다. 가로가 10 높이가 10 4,000원짜리 3,000원에 세일합니다. 요렇게 자 215번 가로가 10 높이가 10 네 3,000원 세일합니다. 216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8.5 4개에 만원입니다. 두 쌍 남았습니다. 8개 남았으니까요. 가벼워요. 이거 화분이 무거울 것 같죠? 그냥 그렇게 무게가 없습니다. 두 쌍 남았어요. 8개 남았습니다. 자 216번 가로가 10 높이가 8.5 4개에 만원입니다. 국내분입니다. 자 217번 수입입니다. 가로가 7.5 높이가 11 7,000원짜리 5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는 동글동글해서 제가 많이 세일합니다. 자 이뻐서 요렇게 요렇게 요것도 4가지 색이 있습니다. 자 노란색 흰색 빨간색 하늘색 요렇게 4가지가 색깔이 있어요. 자 217번 가로가 7.5 높이가 11 7,000원짜리 5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요것도 수입입니다. 자 218번 가로가 7.5 높이가 11 5,000원짜리 4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요렇게 생겼어요. 사각이고요. 네 진열하면 좋긴 하죠. 자 흰색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4가지 색이 있습니다. 사각이고요. 자 218번 가로가 7.5 높이가 11 5,000원짜리 4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219번 네 국내분입니다. 가로가 11.5 높이가 11 8,000원짜리 7,000원에 세일합니다. 요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네 생겼어요. 한 색깔로 튼튼합니다. 아주 자 219번 국내분 가로가 11.5 높이가 11 8,000원짜리 7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220번 국내분 가로가 10.5 높이가 15 15,000원짜리 13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는 무늬가 없네 앞에 무늬가 그냥 하나하고 딱 두개 요놈 하나하고 두개 남았네요. 이거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. 또 갖다가 드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세일이 세일가가 요즘 화분이 올라가지고 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. 네 제가 세일해 드린 거니까 네 220번 가로가 10.5 높이가 15 15,000원짜리 13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주물럭분입니다. 국내분 가로가 9.5 높이가 9.5 9,000원짜리 8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는 이렇게 분홍색 하나하고 네 파란색 하나하고 두개 남았습니다. 딱 두개예요. 자 이거는 어 8,000원짜리 두개입니다. 15,000원에 갑니다. 두개에 15,000원 가로가 9.5 높이가 9.5 주물럭분 하나에 8,000원 두개에 15,000원에 갑니다.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. 자 222번 수입입니다. 가로가 9 높이가 9.5 3,000원짜리 5개에 10,000원에 갑니다. 전에 처음에는 네 3,000원씩 팔았던 건데요. 네 재고 빼기에 재고 이거 보이는 게 전부니까 5개에 10,000원에 갑니다. 수입입니다. 자 223번 가로가 8 높이가 17 5,000원짜리 두개에 9,000원에 갑니다. 국내분입니다. 요렇게 색깔은 다 어두운 색밖에 안 남았네. 자 요렇게 남았습니다. 요렇게 요렇게 자 223번 가로가 8 높이가 17 5,000원짜리 두개에 9,000원에 세일갑니다. 224번 국내분입니다. 가로가 11 높이가 10 5,000원짜리 4,000원에 갑니다. 얘는 복주머니구요. 네 이쁘죠? 심은화도 이뻐요. 복주머니라 국내분입니다. 한가지 항아리색이니까요. 심은화도 이쁘겠죠. 복주머니라 자 224번 가로가 11 높이가 15,000원짜리 4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225번 갑니다. 가로가 8.5 높이가 16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. 얘는 민경분이라고 합니다. 네 국내분이죠? 수제화분이에요. 개인이 만든 수제화분. 색깔은 요렇게 골고루 있습니다.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요. 네 자 225번 가로가 8.5 높이가 16,000원짜리 5,000원에 세일합니다. 226번 가로가 9.5 높이가 8 4,000원짜리 2개 7,000원에 갑니다. 얘도 민경분입니다. 자 엄청 많이 팔리고 지금 얘는 막 들어와서는 진짜 많이 팔렸어요. 4,000원씩에 2개 7,000원에 가면 싼거죠? 자 랜덤으로 보내됩니다. 색깔은 가로가 9.5 높이가 8 네 2개 7,000원에 세일합니다. 오 이거 번호가 없다. 이거는요 4개 만원짜리 입니다. 번호 없는 거는 두 쌍이 있어요. 두 쌍 자 227번 갑니다. 가로가 7.5 높이가 11.5 네 6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. 얘도 이렇게 여러가지 있습니다. 민경분 정사각 227번 국내분 민경분 입니다. 가로가 7.5 높이가 11.5 6,000원짜리 5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도 오늘 마지막 번 입니다. 가로가 228번 가로가 8.5 높이가 10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 한가지 색이고요. 항아리 색깔 자 국내분 입니다. 228번 마지막 번 가로가 8.5 높이가 10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잘 보셨으면 영신다육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